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어벤져스 3편 격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구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녹음하겠고 또 제가 히어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블의 들수도 잘 모릅니다 마블 세계관의 설명이라던가 마블 원작과 영화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영화 단독 영화 하나로만 제 느낌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구요 연출은 루서 형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액션 영화로 매우 감명 깊게 봤던 윈터 설저 그때부터 이제 마블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빌 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그리고 어벤져스 3편인 인피니티 워 그 이후에 어벤져스 4편인 그 영화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라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벤져스 4편쯤 되면 이제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 하나의 시대가 종원을 맞이하고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2016년 4월 달에 NG 141로 11월을 녹음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작인 윈터 설저에 비해서는 액션 연출이 많이 좀 아쉬워졌고 그러나 감정을 다루고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 특성이 매우 좋았다 좋은 영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인피니티 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선을 좀 많이 건드네요 이 영화가 다른 블록버스터나 히어로 영화와는 다르게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 그런 연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루소 형제의 장기가 아닌가 그리고 각본을 쓴 작가들도 그러한 점에 좀 주목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죠 그 작가들이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마블 영화의 감독들이나 그 시나리오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함께 모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피니티 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4편 각본을 쓸 때 그분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도 블로그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그 이전에 나온 영화들로부터 이어지는 캐릭터의 감정이라든가 단순히 어떤 설정에 끼어맞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들의 이제 변천이 있잖아요 각 영화들마다 마블 캐릭터들의 그런 것들도 세밀히 따졌다 그런 것들을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마블 영화 다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봤거든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제가 시어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을 띄고 있고 또 11호에서 아쉬웠던 액션 연출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점점 안 좋아지네요 똑같은 촬영감독을 썼는데 사실은 액션을 좀 잘 찍는 그런 감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윈터솔저에서도 좋은 액션을 찍었었고 액션 감독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윈터솔저와 11호 이거는 꼭 연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윈터솔저와 11호와 인피니티 워에서 세계관이 해체가 되고 감정선이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요즘 수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게을러졌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5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죠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 블로그에는 매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또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죠 순전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금 밀려있는데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팟캐스트 방송이죠 오디오로만 송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들으시면 더 편하죠 스마트폰으로 어플 쥐약 그 다음에 파티 그 밖의 외국 어플들이나 아이튠즈 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 애플 계열 스마트폰에서는 파티로 청취하실 수 있겠네요 저희가 팟빵에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팟빵의 독점 시도에 반발을 해서 제가 뛰쳐나왔죠 그리고 제가 원래 로봇 SF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드러너 2049 그리고 AI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인피니티 워을 먼저 녹음하게 되었네요 로봇 SF 시리즈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로봇 SF 영화 속에서 로봇들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좀 더 나은 인간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두 영화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한 편만 남겨두고 있고요 네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시리즈인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4월 25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149분이네요 2시간이 훌쩍 넘어가죠 저는 100분 안팎의 영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분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그만큼의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되겠죠 감정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여하튼 그 많은 어떤 재미요소들이 계속 그 긴 분량 동안 있어야 되는데 대개 영화들을 보면은 100분을 넘어가는 영화들이 좀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지는 걸로 이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감이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100분 안팎으로 끊어진 영화가 가장 좋다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는 워낙 나오는 캐릭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장소들도 많이 나오고 워낙 강력한 악당이 있기 때문에 149분 동안에 뭐 좀 늘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매우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 드래곤볼 초기에 보면은 드래곤볼을 모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드래곤볼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 가면 어떤 또 악당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비슷한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겹진 않았지만 그리고 시종일간 액션이 나오지만 액션 전출은 배워 아쉬웠다 커트가 그러니까 화면이 계속 쪼개지고 싸우는 인물들의 동작이 선명하게 담기지 않았고 화면이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동작을 취하는 몸 전체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뭐 상반신만 보인다던가 예를 들면 팔을 내지른다면 그 팔 내지르는 그 모습 전체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보인다던가 주먹을 내질렀을 때 그것이 상대에 꽂히는 타격감, 충격감, 속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액션 연출에서는 그게 이제 컷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장면을 많이 쪼개다 보니까 그러한 액션 쾌감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잘 살 것 같네요 액션 연출에 있어서도 12세 관람가입니다 이 영화가 스크린을 2553개를 가져갔습니다 명백한 스크린 독과점이고요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913만인데 뭐 천만은 넘어가겠죠 각본이 넘어갈 것 같고요 11월 때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많이 가져갔고 독과점 논란이 있었고요 그럼 제가 방송 후반에 좀 말씀드려 볼까요 스크린 독과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사실은 스크린 숫자가 아니라 상영 점유율입니다 스크린 숫자는 중복해서 계산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아니라 중복해서 계산되죠 사실은 교차상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개의 스크린을 여러 개 영화가 쓰다 보니까 각 영화의 스크린 모두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영 회차를 얼마나 점유하는가 이게 더 정확한 지표인데 77.4% 상영 점유했습니다 이 스크린 숫자나 상영 점유율 모두 우리 구남도 때도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었는데 다 뛰어 넘었어요 구남도는 2027개 스크린이었습니다 약 500개가 적었고요 상영 점유율도 55.8%였어요 근데 이 인피니트 워 같은 경우는 50%를 훌쩍 넘어서 거의 80% 육박하는 상영 회차를 점유했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예매율 사전 예매율이 거의 97%인가 그렇게 육박을 했었죠 그래서 관객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스크린을 많이 늘렸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극장 측 상영관 측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원하는 만큼 수용을 해야 되니까 스크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 독과점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개의 현실을 모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것 좀 자세한 건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은 또 저는 스크린 독과점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신념 대 신념의 싸움으로 조금 미화해서 보고 싶네요 악당을 좀 미화하는 거죠 그래서 악당을 인간적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당을 무슨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왜 그렇게 연출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십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또 너무 미화한다면 분명히 비판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캐릭터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한 점은 또 그대로 우리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나오죠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거 뭐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청취하셔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 장면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짓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악당론 영화의 악당은 어때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이나 작가들이 이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윈터 솔저에서는 공동체가 붕괴가 됩니다 11호에서는 붕괴된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그런 개별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마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11호에서는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신화의 해체 이 세계관의 해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어벤져스 4편에서는 더 센 그런 감정선 혹은 그런 해체 붕괴 이런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가 되었죠 연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소니 루소 조 루소 형제 윈터 솔저 11호 인피니티 워 하셨고 각본은 주요한 작가로는 크리스토퍼 마커스 스티븐 맥필리 작가가 주요하게 썼다고 하는데 감독들하고도 계속 협업을 했겠죠 각본 작업을 할 때 이분들은 퍼스트 어벤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토르 다크 월드 편에서 함께 또 했다고 하네요 여하튼 마블에서는 잔뼈가 굵은 그런 작가들이네요 자 이 영화를 보고 평론가들이 쓴 글 중에서 몇 개 좀 읽어 드리자면 정시우 평론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면서 진부한 이야기나 식상한 악당은 없다 유머가 적절히 녹아든 가운데 히어로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개성도 챙겼다 허나몽씨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10년의 집대성 겸 판 갈아엎기 이렇게 써주셨고 우리 청취자 두 분도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블로그 쪽에 두 분인데 에노아닉스님 끝매짐의 파격이 사실감을 좀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편에서는 또 좋게 좋게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좀 넘어진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하지만 히어로의 분량을 배분한 것은 굉장히 탁월하게 적절하게 해내었다 승기오빠님은 지루할 틈이 없다 캐릭터 대사들이 이후 장면을 예상케 하는 부분들이 몇몇 존재했다 이런 말씀 써주셨네요 음 어 이 영화 출연지는 뭐 그 이전에 나왔던 대부분의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했구요 그 다음에 어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볼 때 누구랑 많이 닮았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조시 브롤린이 맡았더라구요 스토리는 뭐 이렇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어떤 신적 힘이 쪼개져서 돌의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돌들이 많아요 파워스톤 스페이스스톤 리얼리티스톤 타임스톤 마인드스톤 소울스톤 이러한 돌들을 이 타노스가 다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타노스는 왜 이걸 모으려고 할까 극중의 대사로도 나오는데 이 타노스 같은 경우는 그 행성의 그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알고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행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행성의 생물 주요한 생물 지구면 인류 이겠죠 이런 그 주요한 생물체 절반을 없애버립니다 과격한 방법이죠 그 행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행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 생물체 절반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별도 자기가 이런 제안을 제시했지만 실패했다 그것을 보여주죠 대사 처리로는 잘 번역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대사로 나오지는 않는데 화면으로는 명확하게 나오죠 자신의 고향별도 이미 맛이 갔다는 걸 그때 절반을 없앴으면 이렇지 않았을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중에 어벤져스가 이렇게 묻죠 그 방법이라는게 대학살이냐 타노스는 랜덤이다 무조건 다 죽이는게 아니라 절반을 죽이는데 그 절반 죽이는데도 기준이 없다는 거죠 히틀러는 유대인만 골라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타노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절반을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자기 합리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이 타노스는 그러한 작업 우주를 사랑하고 행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주와 행성을 살리기 위한 그 절반 학살 이것을 계속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적 힘들이 있는 인피니트 스톤 이 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각 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어벤져스 팀들이 각각 쪼개져서 각각의 장소에서 타노스 혹은 타노스 일당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장면들이 아주 그냥 뭐 지루할 틈 없이 계속 나오고요 각각의 개성이 또 있어서 뭐랄까요? 싸우는 방법 싸우는 리듬 이런 것들도 이제 각각 다르고 각 인물들의 감정도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이 사건을 맞이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것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팀이 이 악당과 싸울 때 보여주는 액션 감정 혹은 장소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루할 팀이 없는 거죠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헐크 블랙팬서 윈터 솔저 팔콘 이런 팀은 블랙팬서의 고향이죠 와칸단가요 거기서는 대규모 전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전투 그 속에서 혹은 보호받는 입장으로 스칼렛 위치와 비전 비전이 마인드스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르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유머가 폭발하죠 재미있었습니다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갖고 있죠 시간을 움직이는 각각의 돌들이 각각의 힘이 있는거죠 뭐 당연하겠죠 파워스톤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거고 스페이스 스톤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리얼리티 스톤 같은 경우는 이 현실감각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걸까요 타임스톤은 이제 시간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스톤도 있고 소울스톤도 있게 됩니다 이 소울스톤에서는 타노스의 입양된 딸 가모라 하고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토리는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주적인 악당 타노스가 자신의 신념 우주와 행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반을 랜덤으로 죽여야 된다 이런 신념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모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벤져스 팀들이 혹은 뭐 어벤져스 있지 않더라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든가 팀들이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된다 뭐 이런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각 팀마다 변주되는 액션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 영화 이제 쿠키 영상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캡틴 마블의 단독 영화가 개봉되죠 마블 최초의 여성 단독 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브리 라슨 배우가 캡틴 마블을 맡았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캡틴 마블이 어우 힘이 꽤 세더라구요 원작 설정에서는 대단하던데요 이 캡틴 아메리카는 상대가 안될 것 같던데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예전에 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스컬 아일랜드 여기서도 아주 예쁘게 나오시는데 아 이런 영화들의 주연을 맡으셨고 룸에서는 골딩글러브였던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좋았던 점 아 안 좋았던 점은 이미 말씀드렸죠 액션 연출 화면이 쪼개지고 화면이 흔들리고 화면이 그 배우의 동작이 온전히 담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 그런 것들이 윈터솔즈에는 좋았는데 시빌어에서는 안 좋았고 이번 인피니티어에서는 정말 안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타노스의 신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악당이 지구의 인류를 절반 죽이는데 무슨 신념이 있겠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돌을 깨우친 사람이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런 느낌에 평온하면서도 뭔가 해탈한 초탈한 그런 표정이어서 어 이거 뭐지 그전까지는 신나게 그냥 계속 나오는 액션에 취해 있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좋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악당이 말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뭐 개똥철학 계속 말하고 엄청난 대의 명분으로 움직이는 악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순수한 욕구 순수한 욕망에 움직이는 악당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좀 깔끔하고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요 행동들이 그러니까 악당한테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캐릭터는 그 개별 동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사적 동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당위성만으로 움직이는 영화 캐릭터는 재미없다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그건 진짜 환타지 중에서도 저 멀리 있는 환타지이기 때문이죠 윤리적인 당위성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그 캐릭터만의 사적 개별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윈터솔저 시빌어에서 나왔고 훌륭하게 그 이야기와 잘 융화가 되었었죠 여튼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악당에게도 그런 사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당에게 어울리고 깔끔한 것은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성적 욕망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히 대의명분으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그런 악당들은 좀 지저분해요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잘 다가오지도 않고 그리고 악당이 좀 쎄야죠 쎄야지 그를 이기는 선한 측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쾌감이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악당하고 싸워가지고 만세 부르고 있으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저건 나도 죽이겠네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타노스는 굉장히 머리도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강인합니다 근데 이 타노스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좀 퍽하게 보이고 잔인하게 보이는 거죠 절반을 랜덤으로 학살하니까 그리고 인피니스 스톤 이 돌들을 뺏어가는 강타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퍽업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힘을 추구하는 힘에 도취된 그런 모습처럼 겉모습은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적 동기 여기에서도 약간 부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악당은 대의명분을 갖고 있어요 윤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제가 학살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학살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윤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행성과 우주를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황소개구리라든가 배스 물고기 배스 이런 것들이 우리 토종 동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고 해서 이런 황소개구리 배스 얘네들을 포획을 해야된다 잡아서 다 없애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얘네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얘네밖에 안 남는 거예요 황소개구리면 황소개구리 배스면 배스 물론 또 그런 천적이 존재한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음...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노스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라는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황소개구리인 거예요 좀 더 큰 어떤 시야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황소개구리를 보는 쪽쪽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이 타노스도 우주적인 시야에서 혹은 행성 단위의 시야에서 우리 인간을 절반을 죽여서 행성과 우주와 그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윤리적인 당연히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 인간에게 그냥 좋게 대화를 하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꼭 랜덤으로 학살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지가 뭔데 우리 생명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나 충분히 그런 반발을 저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 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황소개구리도 우리 인간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나의 본능인데 내가 본능에 따라서 이들을 먹어칠 뿐인데 내가 생태계를 생태계를 붕괴 시키려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 온 게 아니라 너네가 데리고 왔잖아 산잎에 거미줄 안치려고 그냥 했던 것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 라고 황소개구리나 이 배스도 인간에게 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황소개구리로 격화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이 타노스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인간보다는 생태계 행성 우주 혹은 우주의 균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제가 이 타노스의 그런 신념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타노스의 대미 명분이 그 겉모양은 악하게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에서 평온한 모습 초탈한 모습의 표정을 지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 힘의 도취돼서 막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재자 권력자의 모습 그런 웃음을 지면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아 그러나 뭔가 좀 씁쓸함도 묻어나는 그런 표정을 진단 말이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전에는 그 소울스톤을 얻을 때 입양한 딸 그 가모라와의 어떤 그런 일들 그 사건 그것도 우리가 뭐 주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제일 컸습니다 어쩌면 이 타노스에게는 이 우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믿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리고 극중 대사처럼 자기는 어떤 행성이 종말 맞을지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타노스가 미치광이 일 수도 있겠고 정신나간 신념에 팔린 걸 수도 있겠지만 어 뭔가 이 악당마저도 좀 입체화시켜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대하는 그 악당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정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인류를 절반을 죽여버린다니까 정말 나쁜 짓이고 이 돌들을 뺏어가는 과정에서도 너무 좀 파악하게 하고 또 아주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그러한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대하는 악당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과 플러스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타노스가 어벤져스 팀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충분히 정상적인 대화를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도가 조금 더 전능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태도를 좀 보이죠 그러한 것들도 좀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가 결부지어 생각한다면 음 그래서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신념과 신념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어벤져스 팀이나 이 타노스나 모두 행성 혹은 우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어벤져스 팀 같은 경우는 당면한 악의 실체와 싸우는 거고 이 타노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악한 상황 악한 종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방법이 악당만 제거하느냐 아니면은 무고한 그 행성의 사람들을 절반을 없애느냐 그 차이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11호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 어벤져스 팀들이 악당과 싸우다가 무고한 시민들을 여럿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팀이 깨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서사 구조의 장치였죠 여러 개의 장치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저희 11호 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서사가 여러 개로 이렇게 포기해지죠 11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벤져스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타노스는 랜덤으로 절반을 죽입니다 누가 더 위선적이냐 라고 따지면 어벤져스가 더 위선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신념과 신념의 싸움 신념의 어떤 행사되는 모습 그런 대결로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 영화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좀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반대의 진영을 말로 설득하고 논리로 설득한다는 거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더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좋았던 점이 감정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는데 윈터솔저 편에서는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랬고 시빌어에서는 개별 신뢰 관계가 붕괴된다 그리고 인피니티 영화에서는 그 존재 자체의 종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처연함이라고 해야 될까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개별 캐릭터 그러니까 이 어벤져스 팀들이 쪼개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장소에서 뭐 돌을 지키던가 악당들하고 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 팀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게 갖고 있는 그 감정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칼렛 위치하고 비전은 약간 좀 로맨스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 부자 관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아이언맨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을 물론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처럼 또 따르기도 하고 이 아이언맨도 이제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어떤 면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배경을 안다면 거기서 오는 것이 또 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와 또 아이언맨의 추구하는 그런 노선의 차이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의 충돌이랄까 이런 것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 속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와 가모라 하고의 그런 사이에서도 단순히 사랑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 장면만 나오는 건 아니죠 굉장히 좀 각오가 서린 그런 장면도 나오죠 이렇듯이 각 캐릭터마다 각 팀마다 이런 감정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선을 또 이 영화가 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액션 장면 전후로 해서 감정선을 더 잘 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션 장면이 더 정서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액션 연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션에도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액션 장면이 나오기 전후에 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컨대 복수라고 그러면 복수의 감정을 액션 중에도 나와야 되고 액션 전이나 후에도 관객에게 그 감정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있고 개별 감정선들을 잘 살렸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더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전 마블 영화들을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더 세밀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감정선이 그 이전에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비극의 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다음 편에서는 회복되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예측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마지막 편에서도 충격적인 결말이 예정되어 있다 하죠 비극에도 쾌감이 있거든요 비극의 쾌감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행복한 감정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극이 더 커지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더 그 추락의 정도가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점들이 영화 속에서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그 단순한 시어로물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 감정의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 영화는 각 캐릭터의 세밀한 감정선 그리고 그 서사에 있어서 감정선을 잘 유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구요 자 이 영화를 번역을 한 박지훈 번역가 뭐 그 이전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음 이 영화 관련해서도 그 오역 논란이 크게 불거졌는데요 어떤 것을 오약했는가 잘못 번역했는가 이것도 블로그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어 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로 이거라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We are in the endgame now 라고 대사를 한대요 극중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제 가망이 없어 뭐 이러한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사실은 이 대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최종 국면이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아직은 최종 국면에 이제 들어섰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타임스톤으로 모든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이제 퓨리 국장이 욕을 하는데 마더 에프 어쩌고쩌고 하는 그런 욕을 하게 되죠 이것을 그냥 어머니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박주영 변혁가의 그 해명을 보면은 자기는 그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각본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번역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받았다 해명을 했더라구요 그 영화를 볼 때도 그 에프 자가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들리진 않았어요 그냥 마더 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의 특성상 거기서 어머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또 관객들이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퓨리 극장이 이제 캡틴 마블을 호출하려고 하는 혹은 뭐 전화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마블 영화에서 이제 캡틴 마블이 단독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가지 오역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로그에 링크를 할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고 요거는 음 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스폴러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만 나중에 오역을 확인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청취자분은 아이 그전에 보는게 더 낫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히어로 영화에 별로 큰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미리 스폴러 당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 워 오역 정량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 이런 의미였구나 정리된 것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더니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대사만 의존하지 않고 미리 오역 정리된 것을 읽고 갔더니 더 수월하게 영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아직 인피니티 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나중에 VOD로 보시겠다면 오역 정리한 걸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독가점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크린 독가점을 했던 최고 수준이 군함도였습니다 그전에는 2027개 그것보다 500개 많은 2553개를 기록했습니다 인피니티 워가 군함도때도 2000개를 넘어가리라고 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어버렸고 인피니티 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00개가 많은 스크린을 가져갔고 상영점유율은 뭐 20%가 더 많은 상영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상영점유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상영관에 상영회차가 있잖아요 몇 시에는 뭐하고 이런 상영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영회차의 77.4%가 인피니티 워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 스크린이 2890개 라고 하네요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2890개 중에서 2553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나요 한 340개 정도 남는데 다른 영화들이 온전하게 스크린을 가져간 것은 340개 중에서 또 뭐 나눠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전 예매율은 97%인가 90% 후반대에 있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전 예매율이 높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제동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비자와 상영관 측과 이 영화계 모든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의 또 한계치 임계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사전 예매율이 높은데 너무 비판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상영관이 그렇게 스크린을 몰아준 것 그런데 이 영화 좀 늦게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영화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2553개보다는 스크린 숫자가 적더라도 혹은 예매를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무책임한 말일까요 배급사나 상영관 측에서는 초기에 그 영화로부터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몰빵을 해줘요 초기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그런 스크린 분배는 스크린 독과점을 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차라리 상영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인피니티워 같은 경우도 너무 초반에 수익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 임계점을 스크린 독과점의 임계점을 넘어섰고 다른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장을 너무 많이 없앴다 물론 저는 재미있는 영화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관객들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고 뭐 재미도 없고 별 뭐 큰 흥미도 소비자들 같지 않은 영화가 기계적으로 스크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영화가 많이 쓰이네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극심하게 한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줘서 그 수익을 완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서 제가 황소개구리 말씀드리고 이 베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의 본능상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싶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면 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성장해야 되는 어떤 신인 감독들이라든가 우리가 상업적으로 접할 수 없는 어떤 사회 문제들 어떤 사회 문제들 혹은 소수자의 문제들 이 사회의 그림자 쪽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덜 상업적인 MSG가 많이 없는 그러한 영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음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스크린이 많이 한 영화에 몰리면 이 지방에도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떤 스크린 독가점이 큰 영화를 보기에는 더 좋죠 그런데 작은 영화를 보기에는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스크린 독가점이 생기면 조그만 도시에 상영관이 한 개 있고 상영 위치에 네 개 있는데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인피인트워가 가져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시간대를 그러면은 나머지 작은 영화들 정말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로 강제를 띄지 않는 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싶고 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고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어 제가 인피니티워 를 녹음을 하기 전에 이게 좀 고민이 됐던 게 이 스크린 독가점이 독가점을 반대해야 된다 라는 이 생각이 저에게 하나의 이념화가 되거나 고정관념이나 건드릴 수 없는 명제가 되어서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무시하고 인피니티워의 스크린 독가점을 비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냈습니다 너도 너무 이념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양상을 무시하고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음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제동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고요 너무 심각하네요 인피니티워 인피니티워 전 재밌게 봤습니다 액션 연출은 매우 매우 아쉬웠지만 하지만 그 액션의 변주 액션에 담겨있는 감정들 캐릭터들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좋았고요 지금 연출이 나빴음에도 그리고 악당 타노스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도 좋았고요 감정선을 홀대하지 않는 그런 히어로 영화여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더 뭐 들을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어벤져스 선평격이죠 이 영화를 녹음해 보았습니다 음 저희 청취자 분들 중에서 히어로 무를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그 전에 감정성들을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어와서 네 그런 분들에게 선뜻 추천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종일관 계속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 타노스의 마지막 장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히어로 무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기 좀 그렇다고 VOD로 나오면 보시면 되겠죠 어 저는 내년에 개봉할 어벤져스4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타노스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다른 캡틴 뭐 이런 애들 하나도 안 궁금해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타노스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루소 형제가 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어떠한 연출로 마무리 지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 루소 형제가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상업적인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고 그리고 영화 완성도에 있어서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리고 감정적인 면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네요 루소 형제 좋네요 네 윈터 솔저에 비해서 액션 연출은 좀 안 좋아져서 그건 좀 아쉽지만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아마도 로버 SF 시리즈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버 SF 시리즈도 여러분 아직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청취를 부탁드리구요 이미 청취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편도 제가 조만간 녹음을 해서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 트위터 당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저에게 좀 섭섭하다거나 속상하다거나 건의하고 싶다거나 충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개의치 마시고 블로그나 트위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는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편이 올라가 있구요 6월달 편도 이제 올라가죠 참여해 주시구요 저희 방송은 주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에서 송출됩니다 팟캐스트 오디오 방송이구요 팟빵에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팟빵에 독가점 시도에 반대해서 뛰쳐나왔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올립니다 제가 팟캐스트에 먼저 올리고 지금 뭐 유튜브 조회수가 뭐 거의 지금 안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팟캐스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플로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제 5월 말이고 6월 초가 오게 됩니다 날씨 무지하게 덥겠죠 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음 제가 히어로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마블 쪽도 잘 몰라서 네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구요 일단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인피인트 워 녹음한다고 다음 어벤져스 네번째도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블 영화는 내년에 어벤져스 네번째로 다시 찾아뵙겠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구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